17시간 굶고 햄버거 먹방 가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. 일단 택초부한테 치킨 거의 다 줬어요. 제가 좀만 먹고 저는 자야 돼서. 일단 이거 마음 썼지. 택초부 다 줬어요. 치킨이랑 이런 거 다 먹으라고. 일단 오스스콘. 오스스콘. 음 맛있다. 오스스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. 콩셀러드 이거 1500원이요. 이거 맘서치에서 시킬 때 1500원입니다. 그리고 사이버거구요. 사이버거에다가 치킨이랑 이거 감자 좋아했습니다. 맛있어. 콩셀러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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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거 먹고 소화시키고 자야 돼. 만젓이 너무 커. 만젓이 너무 커. 너무 맛있어. 야 진짜로 17시간 굶고 뭐 먹어봐 진짜. 17시간 굶잖아. 돌도 씹을 수 있다 진짜. 와. 다 먹어. 17시간 굶으면 진짜 다 먹을 수 있어. 진짜로.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먹방은 여기까지. 최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